모든 교양은 남얘기죠. 아무 물어봐도 알려준 남얘기 114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유사 호스트라고 나무 위키에 적혀있는 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생긴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잘생김이 묻어나는 목소리 박 박사를 오프라인에 초대하는 게 아니었네. 아 진짜 태어나 처음 들어봤으나 그런 소리 아 그때 저희 팬미팅 아 팬미팅은 아니지 디프리 했을 때죠? 그 팬분이 왜 그런 소리를 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죠? 잘생김이 묻어나오는 목소리를 가졌다. 너무 훈납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우리 박 박사 그래도 겸손해요. 보통 이러면 우리 홍 작가님이었어 봐라 이 자리에 아니 근데 지금 그분의 이름이 볼드모트 저런 내가 지금 부르지 않으라고 제가 할 거예요. 홍 그 분이었으면 있는 지금쯤 지금 천장 뚫고 지금 하늘 날아갔지 난 너 나의 잘생김이 몽골의 벌판을 호령한다면 홍 작가님이 늘 미모로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본인이 진짜 실제 믿고 있는지 궁금한 거 있어요. 말하다 보면 믿게 되죠. 늘 미모로 자기 판단받고 싶다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홍 작가님이 약간의 자조적인 개그를 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자조적인 개그가 미미인 거예요. 그 개그를 통해서 개그 내용은 진심을 얘기하는 거죠. 진심을 말하는 거죠. 근데 너무 정색을 하면 사람들이 지탄을 하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정색을 말하면 안 되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난 잘생겼다. 그래서 그거를 우아해서 자조적인 개그인 척. 그래서 진찬지 않지 아리까리하게 진심인지 아리까리하게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듣다 보면 오래 듣다 보니까 저희는 알잖아. 느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거 진심인 것 같다. 아니 뭐 홍 작가님 정도면 괜찮죠.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뭐 아이돌 중에서도 요즘에 저기 뭐야 프로듀싱과 실력으로만 홍 작가님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을 해도 된다 이거죠. 단 다이어트는 하셔야 합니다. 아니지. 다시 태어나야 돼. 나이부터 이미. 슬프다. 우리가 안 될 일이네. 애초에. 안 될 일이에요? 잠깐만. 나는 그냥 자조적이지만 진심이다 정도로 살짝 디스를 비켜가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둘이 더 해.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홍 작가님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도 같이 꼭 붙여서 해주세요. 근데 안 될 일이다. 그렇군요. 아니 뭐 그건 그거고.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앞으로 저희 더 괴로워져요. 알잖아요. 저희 아날름은 국내 최고 조건으로 호텔 스타콤과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카드가? 국민카드 농협카드 15% 마스터카드 12%입니다. 굉장하군요. 그럼요. 뭐 이건 뭐. 어디 저기 뭐 이렇게 좀. 수고히. 잘라 그러면 바로 우리 사이트 들어가야지. 국민카드랑. 국민카드 농협카드 15% 마스터 계열 카드 12%. 근데 국민이나 농협에 마스터가 붙어있는 카드도 있잖아요. 그럼 알아서 하시겠죠. 뭐 알아서 하겠죠. 그럼 15%로 하는 거고. 선택지가 나오겠지. 다른 카드로 마스터면은 12%인 거고. 그런 거죠. 그렇구나. 복잡한 건 제가 다시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합쳐서 27% 할인 이런 거 알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문과 티낸다 다들. 문과 티가 아니라 없이 산 티낸다. 일단 마스터가 있는가 없는가를 고려하면서 결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광고도 꼭 했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놀러와주세요. 네. 다시 1부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티스템을 쓰시는 이기적인 분들 주변에게 입아미 얘기처럼 권하고 영업을 좀 하시라. 티스템의 성장이 곧 본인의 성장이라 생각하시고 잘 모르시네. 티스템 자체가 팬덤이 따로 있는 거지 지금. 거기서만 지금 소비되는 거고 그런 건가? 일반인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영업을 좀 하시라 이거지. 사세화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들만이 산 세상. 그들만의 티스템을 만들지 말고. 티스템의 매출이 늘어남으로써 자신의 이제 자신이 성장하는 기분을 함께 느끼도록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이 성장하는 걸 못 봐주는 분들인 것 같아. 세상에. 안 될 일이네. 이것도. 남성년대 슬픕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자 우리가 드디어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뭔가요? 프로듀스 4D8. 이거 연주하치도 안 된다. 4D8이다. 4D8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1시즌 때 사실 한 번 얘기했잖아요. 약간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1부에서 했던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본 한국의 케이팝의 퀄리티와 어떤 가요의 시스템이 세계화된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과정을 프로듀스 4D8을 통해서 또 얘기해야 될 것도 있고 1시즌에 했던 얘기가 약간의 수정할 혹은 첨언할 얘기가 있어서 프로듀스 4D8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날람의 프로듀스 101을 비판하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때도 되게 의미 있는 지적이었긴 것도 맞고 지금도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 자체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갖고 있는 악덕은 악덕이고 이걸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졌어요. 흡수됐어요? 그렇죠. 이런 게임이 있다라는 게 이런 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여전히 있고 다 좋지는 않지만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비판하는 것도 비판하는 건데 그걸 갖다 비판했다고 해서 이게 없어져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비판은 비판대로 두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가 또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있냐라는 얘기를 또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그전에 일단 감상을 생각해보자면 일단 저는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1, 2시즌을 통해서 그 발달된 이 프로그램 완성도가 3시즌에서 거의 빛을 빛난다.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단적으로 퀄리티가 너무 높아지니까 프로그램 자체의 퀄리티가 높아지니까 약간의 논란거리랄까 그런 것도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1, 2시즌을 통해서 학습된 연습생들이 1, 2시즌 봤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아, 어떻게 안 보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 2시즌에서 드러났던 그 날것들이 좀 배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높은 대신에 그런 어떤 어그로? 논란거리? 이슈가 상대적으로는 적고 저는 재밌게는 보고 있는데 시청률은 좀 안 나오고 있다. PD님이 좀 심무룩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완성도가 높다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완성도가 높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연 퀄리티가 너무 높아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이자 작품으로서 이 예능 프로가 프로듀스라는 작품이 네, 작품 자체가 굉장히 매끈하다 이제 매끈하게 되게 하나의 어떤 형식을 갖췄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돈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뻔하다, 예상 가능하다라는 이제 더 볼 거 없다. 말로도 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그러면서 좌충으로 의도를 하던 프로그램이 정제가 돼서 완성된 형식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장수하는 프로들은 그 루틴을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화제성은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핸덤은 남고. 그렇죠. 보는 사람 계속 보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다 보면 이제 프로듀스 48의 가장 큰 변화는 일본의 akb. 그들은 프로죠 사실은.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연습생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프로에 같이 경연해 한국 연습생과 참가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케이팝의 위대한 퀄리티를 배우러 왔다. 한 수 접고 왔다. 그게 맞는 게 사실은 이제 자꾸 1년생 1년생 일본 연습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그분들은 연습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필드에서 몇 년씩 뛴 프로예요. 맞아요. 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식으로 트레이닝 받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그분들은 자기 매력을 발산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저기 경제활동도 하고 자기가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뭔가를 하던 프로들인데 그 프로들이 이미 아이돌 가수인데 네. 그분들이 백의종군으로 하러 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격세지감을 느낀 게 말이죠. 이겁니다. 어제도 우리 박 박사랑 대본을 수립하면서 우리 둘이 고민했어요. 뭘요? 세상이 바뀌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온 건데 배우러 왔단 말이에요. 용어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겼는데 일본 애들은 대동화 공영이라는 게 있고 중국 애들은 동북공정이라는 게 있어. 뭔가 내가 재패하고 먹었다. 이 일대를 나의 세계관과 나의 욕망으로 통일하겠다. 이겁네. 그런 용어가 중국과 일본이 있는데 한국이 겸손해. 없네. 내가 굳이 찾아보니까 환단곡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가장 유통이 많이 되면 한류 열풍. 그 정도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누벨박은이. 현상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거는. 그거는 현상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거는. 뉴웨이븐이 이런 말이잖아요. 코리안 웨이브지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이런 야심이 드러난 말은 아니거든. 좀 거만한 듯한 동북공정과 대동화 공영의 비슷한 그런 게 뭐 없냐 했는데 아무리 해도 한국인이 겸손해. 없네. 그래서 슬펐다. 그렇죠. 그거를 그런 약간 과대망상이나 팽창한 자아를 그 결과로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어떤 세계를 만들겠다고 했잖아. 전 세계를 케이팝 월드로 만들겠다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되게 소박해. 나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국뽕 맞아서 그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유머를 쓰려고 우리가 밈으로 쓰려고 찾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인 분들이 우리 나라로 오지 않고 우리나라에 만든 시스템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 그런 연습생이든지 프로든지를 데리고 만드는 프로그램을 일본에서 했으면 신사유람단이 되겠지. 농담으로라도 대동화 공영했다 뭐 이렇게라도 농담을 못되게 그게 맥락상으로는 못된 농담이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 혹은 중국에 가서 중국을 뭐 했다 하면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이 드디어 한류까지 섭취하는 거나 이렇게 했겠지. 드디어 중화로 단결되었다. 중화 뭐 이런 건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은 그런 류의 야심찬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옳든 그르든 말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초월해서 농담으로 쓰던 악의적인 농담을 어그로를 끌든 간에 용어가 없어요. 그렇네요. 제국을 꿈꾸는 더러운 욕망을 드러내는 단어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네. 그 욕망의 단어가 없더라고요. 우리 겁내 소박하네. 한류 끝.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한식 세계화 이거 얼마나 소박합니까. 기껏한다고 하는 게 저기 일산 쪽에다가 한류우드 만든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한류우드. 그래서 혹시나 국뽕 쪽이나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거나 야심이 있다. 제국적인 욕망이 있다. 뭐 중화의 버금가는 그런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을 이겨서 미국에게 우리가 의탁받아 만주를 지배하고 싶다 이런 야심이 계신 분들은 이런 단어 한 번만 여기를 빨리 단어 한 번만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라.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런 음악 산업계의 박스 코리아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니까. 그렇네요. 음악 산업계의 박스 코리아나. 가슴이 또 두근대면서. 또 내가 다 내 것 같고. 정복자의 욕망이 들끓는 게. 태무진의 영향인가. 피가 끓어오르는구만. 태무진은 우리 싫어해요. 우리 다 집밟힌 애들이잖아 태무진한테. 어쨌든 간 이제 한몸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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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누군가는. 몽골 사람이다. 그럼 나 도저히 그거 부인할 수 없다. 그럼요. 혈통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 우리 이제 하나입니다. 태무진은. 몽골 사람인가 우리는. 터키와도 지금 형제지간인데. 그럼요. 어쨌든 그런 단어가 없다라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렇네요. 생각보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 메일 보내주십시오. 메일 보내주십시오. 아이디어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시즌 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건 체감입니다. 제가 그냥 체감하다 보니까. 푸듀를 1시즌을 볼 때 약간 느낌이 뭐 있냐면 이 픽의 픽 대결이. 픽 대결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뽑는 거 픽한다 그거. 픽 대결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원픽을 하는데 12명 안에 내가 좋아하는 애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당연하죠. 그 애를 빼고라도 이 좋아하는 애 옆에 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픽은 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밸런스 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약간 제 느낌은 체감입니다. 1시즌 때는? 1시즌 때는 체감인다면 남녀대결 구도의 약간 느낌이었어요. 원투 시즌은? 그렇죠. 원투는 거의 여성 픽이었고 남자들은 거의 관전 모드였고. 원은 이제 여자들 뽑을 때. 원 때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픽과 여성 팬들이 좋아하는 픽이. 뽑아준 사람의 남녀대결. 약간 이렇게 하이브리드된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남자애들이 좋아하고 저 친구는 여성 팬이 좀 더 많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섞여 있는데 3시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제 체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대대결인 느낌이 있어요. 이른바 요즘 세대 느낌으로 말하면 급식 픽 대 아재 픽. 급식이어 뭉철아와. 기성 픽과. 아재들이 이 어린 놈들이 하면서 돈과 뭔가 시간과 물량으로 공세하는 약간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체감입니다. 체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확실히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은 남초 커뮤니티라고 해봐야 그냥 대놓고 얘기 되나요? 그 사이트? 뭐 그렇죠. 몇 개 있잖아요. 몇 개. 남초 사이트를 보면 일본 연습생들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요? 네. 거의.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연습생 얘기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언급이 팬심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영업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하는 영업. 이거는 사실은 일본 연습생들 AKB 출신의 이분들 글이 주로 올라와요. 그분들이 제일. 누구도 한국 연습생 누구도 예쁘더라고 하지만 얘 뽑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걸 일본 연습생이다. 그러니까 뽑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걸 일본 분들이다. 오로지 그 멤버만 뽑는 거죠. 그런 식의 양상이 많이 보이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분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있고. 이분은 심지어는 지난주까지 두 명을 뽑을 수 있었잖아요. 투픽이었잖아요. 이분이 한 분만 밀잖아요. 한 자리가 남잖아요. 내가 사실 영업을 좀 했어요. 누구 해달라? 홍자가 그랬더니 그냥 트롤픽 해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트롤픽이란 건 떨어질 것 같은 연습생이거나 혹은 주변 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습생을 굳이 픽을 해서 뽑았던 아주 트롤픽 짓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저거지. 왜냐하면 상위권 연습생이 예를 들어서 시옷하고 홍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홍자가를 밀어요. 그런데 그 시옷도. 시옷은 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시옷을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경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아예 가능성 없는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홍자가가 눈앞에 있어 멀리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바로 이렇게 있어. 이렇게 트롤이 서양에 있는 장난질 치는 요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쁜 짓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질 하는 거를 트롤링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트롤픽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양상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급식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화제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급식들 영향력이 크지 않다가. 급식이라고 말하는 게 청소년들. 청소년 학생들. 이걸 이제 게시판 언어로 급식 드리다. 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투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개학과 동시에 방학 중에는 별 화제가 안 되다가 개학을 해서 이제 애들끼리 모일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모이는 걸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좀 커지는 조진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학원은 각각 동네별로 만나는 거니까. 학교에서 모인 이제 10대 주로 여학생들이 이제 실력 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력 픽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럼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연습생들이 좀 강세가 되고.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연 있는 연습생들이 좀 강세가 돼요. 일종의 스토리. 우리 계속 아이돌 방송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스토리와 서사가 중요한데. 그걸 갖고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0대 여학생은 주로 좀 약간 뭐랬지. 더 동질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성공을 하려면 실력 있는 애들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저렇게 고생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에요. 저 연습생한테. 그런 그게 꼭 이제 한국 연습생이나 일년보 연습생이나 국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몰입할 수 있고 자기가 납득되는 픽을 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팬심에 불타오르는 아저씨들의 픽과 뭔가 자기 입장을 반투영시키는 10대들의 픽이 좀 약간 갈리고 있다. 이 양상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글부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밸런스픽이라는 게 있어요. 밸런스픽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12명을 뽑잖아요. 그럼 이게 12명으로서의 온전한 그림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12명의 조합. 센터 누구 메인보컬 누구 이런 식으로 쭉 이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12명을 세웠을 때 이런 그림이 좋겠다라는 밸런스의 구상이 있어요. 한 원픽을 하더라도 최의 다음의 차애가 누구다. 그러니까 12명이 데뷔를 하니까 이 밸런스로 데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최의 다음의 차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아재픽들이 있잖아요. 그건 저의 또 체감입니다. 밸런스를 너무 무시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없어. 다 센터만 뽑아놓는 뭐 이런 식으로. 다 내 거야 그냥 내 거 뭐.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고 뭐고 이게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노래 따라가나. 이게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재픽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지금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으나. 그렇죠. 이거를 상여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냥 12명 안에 내가 지지하는 연습생이 들어가서 데뷔하는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밸런스 픽을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팀을 구성할 때 예를 들어 하다못해 졸을 짤 때도 저별과자 졸을 짤 때도 얘 얘 얘 이렇게 있는 게 말이 되는 그림 같애로 느껴져요. 발표는 누가. 자료는 누가.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저 팀은 가면 무조건 A 받는 팀이야. 그러니까 내 새끼를 넣고 싶은 거야. 그렇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건 고려대산이 될 수 있고. 전부 다 발표하는 애들이라도. 그렇죠. 무조건 얘만 들어가면 그다음은 뭐. PPT는 아무도 못 만드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으로서의 거를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더 시니컬하게 하면 악계 모드인 거지. 그렇죠. 악계 모드로 구성하는데. 악계는 악성 개인팬.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지 곧 얘기할 겁니다. 소비하는 양태가 다르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고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걸 위해서 방식을 구축해야 되잖아. 뭐 누구를 위해서 뭘 사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고. 그런데 그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세대에 따라서.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프로듀스 48을 보는. 네. 48. 어. 48을 보는 어떤 그런 좀 감상이랄까. 그러니까 되게 나는 3시즌 정도 되면은 그냥 물론 1번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그냥 이제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그랬는데 너무 약간 1번이라는 변수가 들어간 순간 이상한 뭐라고 해야 되지. 홈파망이라고 진짜 이것도 홈파망이야. 이게 좀 예상 못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1시즌 2시즌이 크게 흥했으니까 어느 정도 패턴이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 안준영 pd가 만들어내는 이 작품 내적인 질서는 잡혔는데 작품을 둘러싼 양상이 전혀 예상 못한 어떤 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다 진짜. 원에서 그 약간 남녀라는 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대로 가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이제 확실히 akb48 이제 일본에서. 48. akb류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일본 아이돌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참고를 했잖아요. 그 당시는 옛날에 이제 모닝구무스매라던가 뭐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러블 레볼루션. 이제 우울의 러블 레볼루션 하던 일이 있어요. 저 군대에서 있을 때 나왔던. 그랬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순간 그런 팀들은 다 사라지고 akb 계열만 남았어요. akb 계열이 나왔고 지금 이제 노기자카라는. akb 계열이라면. akb48이라는 팀이 있고 이제 뭐 hkt 뭐 nmb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다 각 지역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점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모닝구무스매와 akb48이 어떻게 다른지. 모닝구무스매라 같은 팀은 옛날에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처럼 하나의 완결된 팀이었어요. 팀을 딱 만들어서 노팀으로 활동하는 걸로 내놓은 거죠. 그렇고 멤버가 교체되기도 하고 졸업이란 말을 쓰긴 했는. 있긴 했는데 1기 있긴 했지만 그 뽑는 주체가 기획자였지 팬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akb48 시스템을 사실 프로듀스 101이 참고해서 만든 프로잖아요. 그런데. 참고라니요. 사실 말이 참. 가져다 썼죠 사실은. 잘 순회하셨네요. 적극적으로 레퍼런스 했죠. 그런데 이제 이 akb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팬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저기 센터를 뽑고 저거 하는. 떨어뜨리고 남고 이거를 직접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이 생각보다 수요가 우리나라에서 있더라. 일본에서는 사실은 이제 프로듀스 48 하기 전에 akb가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냐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인터넷에 돌던 글이 그런 글이 있어요. akb를 갖고서 일본 사람들은 오아콘이라는 말을 쓴다. 오아콘. 이제 오아리 끝. 끝난 콘텐츠다. 끝날 종자를 가요. 오아리잖아요. 끝장난 콘텐츠다라는 더 이상 동력이 없다. akb48이 그럼 얼마나 오래됐어요 일본에서. 그게 지금 한 10년 됐죠. 그렇게 해서 일본 시장 전체를 이렇게 먹어버린 게 한 10년 됐는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그게 하락세가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했던 일본은 이제 그게 주류였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거의 끝물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른 의미로 보면 그런 akb류의 그런 소비 방식이 사실은 일본이라는 시장이 아무리 갈라파고스가 됐다고 해도 굉장히 크게 흥했잖아요 일본에서.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akb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류 그룹들이 많은 거니까. 그게 아니라 akb 같은 식으로 악수회를 하고 아티스트와 친밀감을 스킨십. 스킨십은 리터럴리 스킨십이에요. 리터럴리 스킨십이죠.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영업 방식이 일본에서 되게 크게 흥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다른 나라에도 없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팬 마음은 하나다. 네. 들은 거고 그게 생각보다 강구가 있다. 왜 일본에서 오아콘이니까 끝난 콘텐츠니까 한국에 와서 그런 게 되겠어였는데 그게 의외로 폭발력이 있더라. 우선 하즈메콘이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없었으니까. 재밌었어요. 하즈메콘이었다. 그런데 그 아티스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란 말이에요. 그런 팬을 상대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훈련이 잘 돼 있고 매력이 이미 검증된 친구들이 상위권. 그렇죠. 없었으면 이미 떨어졌겠죠. 그런데 미아키사쿠라 야부키라쿠 이런 선수들. 선수들. 이거 편집해줘요. 선수라면 편집해줘요. 나 이미 우리 아이돌 프렌스워너 편에서 선수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런데 약간 그렇잖아. 지금 스킨십 얘기하다가 선수 얘기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뇌가 더러운 거야. 미안해. 나 더러운 거 몰랐어요? 나만 더러워 여기서? 그런 AKB 멤버들이 한국에 올 때 이미 그분들은 시장에서 검증이 된 인기인이란 말이야. 매력이 이미 검증이 된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국에 왔으니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미 그쪽에서 매력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그 매력을 못 느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AKB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한국 아까 우리가 방탄 얘기를 앞에서 했다 했고 그 얘기의 연장선으로 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 AKB 이 팀들은 콘텐츠 자체의 완성도나 이런 것보다는 매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 팀인 거예요. 매력과 스킨십을 집중을 해서 이분들이 나를 응원하게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팬이 나를 응원한다라는 이 양상 자체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콘텐츠로서라는 결과물을 내는 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괜찮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응원할 만한 아이들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그냥 팬한테 잘해주는 게 끝인 거야. 그러니까 확장성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매력을 느끼고 내가 이분들한테 이제 팬한테 잘해준다라고 하는 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통해야 되고 같은 문화권 안에서 그걸 느껴고 교감을 해야지 그게 매력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본에서는 당연히 흥했죠. 흥했는데 이 콘텐츠가 없으니까. 네. 콘텐츠가 없으니까 하락세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없는 이 콘텐츠라는 블랭크를 채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야심차다. 그렇죠.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 akb 입장에서는. 그게 또 콘텐츠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일종의 그거죠. akb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극단적인 스킨십을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악수만 하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긴 해. 팬사인회가. 가사도 악수하고 개인적으로 팬이 만나고 하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편 취향으로서의 콘텐츠를 내놨다 보니까 그런 것도 투트랙 전략 같은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일본의 akb는 거의 극단적인 매력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들만이 사는 세상화가 되는 거야. 확장을 하려고 해도 자꾸 이쪽으로 고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시장도 심지어 크니까 시장이 심지어 커. 그렇게만 해도 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런 예를 들어 덕후다 이러면 인식이 안 좋은 거를 덕후 스스로 의식을 해서 인식이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려는 저 머글이거든요. 압력을 계속 회사에도 주고 아티스트한테도 주고 자기 스스로도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은 그게 그냥 그 사세가 그대로 고인물이 돼버리니까 의식을 안 해요. 외부인식을. 게다가 일본은 내수시장이 크니까 아까 말한 우리 방탄 때 얘기했다. 100만의 팬덤과 100만의 대중이 있다. 그런 느낌의 작은 양상으로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규모가 있는 팬덤이 있는 거예요. 이미. 히트가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관심 없는. AKB에 관심 없는데 AKB가 차트에 계속 있어.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이게 확장성이 뭐가 문제냐면 일단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오아콘이라고 했는데 끝나가는 콘텐츠인데 한국은 이미 용어가 없으니까 이게.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광탄소년단 노래가 차트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플레리스트가 쭉 들 때 안 거슬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쁘게 들어도 흘러가는 팝이야. 그런데 AKB 노래가 거기 있으면 쭉 듣다가 거슬려. 그럼 점핑해야 되는. 듣기 지른 음악이 자꾸 거슬리는데 이게 뭔데 하고 찾아보면 100만 장씩 팔려. 100만 장씩 팔리면 엄청난 히트잖아요. 뭔데 하고 보면 노래고 춤이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걸 갖다 10년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다는 좀 과격하다면 뭐랄까 그러니까 조금 결이 좀 다르다 할까 그런 콘텐츠. 팝으로서 소비할 만한 보편 취향을 자극하는 무언가는 아니다가 된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AKB까지의 그 전신들 모닝고무숨에도 있고 아무러나미에도 있고 그 이전으로 가면 10대 예전의 아이돌인데 그 연속상으로 보면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10대 때 들었던 그런 80년대 아이돌까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퀄리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기량 있죠 기량. 개인의 기량. 기량으로 보면 달라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이선희 씨 같은 그런 먼치킹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80년대 노래 좀 한다는 보편한 가수 있지. 이선희 씨 같은 조용필 씨 같은 그런 너무 나간 사람들 말고 너무 앞서간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보다는 요즘 아이돌이 더 노래 잘 부르죠. 그러니까 퀄리티의 전반적인 상승이 있단 말이야. 80년대 웬만한 노래 부른다는. 그러니까 너무 나간 이선희 씨네 이런 분들 말고 다른 이제 가수들과 평균치를 봤을 때 그럼요. 평균치를 봤을 때 그들의 평균보다 지금의 아이돌이 높아요. 그럼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이 뭐냐면 80년대 아이돌의 그 기량 그러니까 음악의 퀄리티 말고요. 기량으로 봤을 때 비슷해. 더 나아진 게 별로 없어. 일본이. 일본의 경우는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게. 물론 그렇죠. 이건 호의롭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쇼화시대로 넘어가자 보면 나카모리아키나 마츠다 세이코 이런 분들을 보면 사실 한국인 취향에 맞는 창법은 아니에요. 사실 그 창법이. 그런데 어쨌든 그 일본의 음악 씬 안에서 꽤 괜찮은 실력으로 좋은 노래를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좋은 기량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자기 노래를 잘 소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AKB로 오면서 사실 모닝구 모습에조차도 자기 노래들은 자기들이 잘 소화했어요. 그런데 AKB로 넘어서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진 거예요. 그 AKB라는 것 자체가 그 시스템 자체가 내가 픽한 애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무대를 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이 자체가. 그 자체가 끝인 거죠. 그렇게 해서 1등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면 그렇게 탑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탑이 됐으니까 우려먹어야지 하고 횡사를 돌리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졸업을 시켜. 왜냐하면 라이징하는 그 에너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끝이니까. 왜냐하면 서사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력이 떨어지는 애들. 일본이 하면 확실히 실력이 없다 이거야. 실력이 없어. 노래도 잘못해. 춤도 못하고 우리 배윤정 선생님이 도대체 뭘로 뽑힌 거예요라는 거의 진짜 거의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화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렇죠. 폭언을. 폭언이죠. 폭언 거의. 뼈 때리는 얘기. 심지어 그 사람들은 프로잖아. 그러니까 프로. 일본에서 인정받고 있는 프로가 공연한. 활동하다가 온 건데. 활동 레파토리를 보여줬는데 갑자기 한국에 있는 선생님이 도대체 뭘 볼로 뽑힌 거예요라는 폭언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가 돌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프로투스 48을 별로 이제 집중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 양태만 보는 어떤 관심 없는 머글들이 주로 생산해내는 담론인데 뭐냐면 일본 연습생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야. 그렇다 보면 이제 애들이 공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한국 연습생들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연습생들은 뭐 이제 가르치고 시키고 이제 뭐 해먹긴 했나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걸 뭐라냐면 국부 유출론이 지금. 국부 유출을 하고 있다. 일본 놈들이 산업 스파이로 들어와서 케이팝의 시크릿도를 빼가고 있다. 야금야금 빼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외에 약간 여성혐오까지. 가장 에센스만 뽑아간다. 그렇죠. 여성혐오적인 언어까지 포함되면 외년이 들어와서 일본에 알랑방구 끼면서 그 국가의 그 중대한 산업 기반의 그 중대한 기밀. 마치 그 옛날 저기 이건희 회장님이 너희들 둘 비행기 따로 타고 와라 하고 했던 그 반도체 기술을 배우신 분이 따로 다 둘 중에 비행기 사고가 나더라도. 누가 좋을지 모르니까. 그런 느낌처럼 그 시크릿 탑 시크릿을 문익점이네. 그러면 일본분들 갈 때 다 다른 편으로 가는 거야 비행기. 일본 연습생들은 일본의 문익점인 거야. 케이팝의 시크릿. 그래서 이 국부 유출 때문에 일본 연습생이 너무 미운 거야. 몸에다가 문신색이 나요 석호필처럼. 그런데 이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프로듀서 48을 안 보는 사람이야. 그냥 이 양태만 보고 화가 나는 거야. 한국 연습생들은 뭔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왜 이렇게 왜냐하면 나중에 픽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일본 연습생들이 확실히 높긴 하거든. 그런데 그건 그분들이 프로이기도 하고 이건 좀 비하의 언어지만 혼모노픽이라 그래서 원래 akb를 좋아했던 분들이 이제 한국에 있었다가 한국에 이런 일이 있더니 거기에 참가했다. 참전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akb의 영업 방식이 소구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제 한국 여자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막 무대나 이런 거 잘 안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그냥 사진 보고 그냥 이쁘니까 사진 보고 공략되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영화를 다 챙겨보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분들이 그냥 자연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걸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akb의 방식이 더 잘 맞긴 하겠죠 사실은. 뭐 그래서 국부유출론이 게시판 을 배회하고 있다. 그런데 웃긴 걸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꽂힐 수 있잖아요 그 일본 연습생을. 그런데 이걸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언어로 갈라치기를 해버리는 거죠. 혼모노 이것도 비하 언어죠. 좋아하는 사람은 혼모노거나. 일본 덕후 새끼. 아니면 일뽕. 거의 친일파. 매국노죠. 오덕. 오덕이거나 친일이거나. 친일 매국노거나 오타쿠거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첨예한 영상을 계속 건드리는 게 아까 왜 이제 인성 얘기하면서 왜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아이돌들은. 그런데 일본 연습생들은 akb라는 팀 자체가 구성원들을 연예인으로서 매니징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방생이야 방생. 너무 자연인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교육도 안 받아 그런 인식도 없으니까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것들 이런저런 행보를 했던 것들이 당연히 친일 논란에 휩싸이고 이러는데 이럴 때마다 왜 한국에서 친일 문제 제일 예민하잖아. 예민한데 이분들이 이미 좋아져버린 거야 얘가. 갈등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내부 분열이. 자아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 고통스럽지 그 상태는. 그런데 그걸 여전히 좋아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그렇죠. 이런 양상들이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프로그램 자체보다 이 양상들이 더 재밌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하시는 분들도 그 양상을 즐기면서 게시판에서 그러고 싸워. 정작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얼마 안 나와요. 중요하지가 않아. 그것만 갖고 노는구나. 그래서 이게 뭐냐 재미있는 게 뭐냐고 그냥 말 나온 게 편하게 하자면 아까 얘기한 아까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것도 방탄소년단이라는 완결된 콘텐츠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성장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게 적용하는 팬덤 자체도 까지가 하나의 콘텐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성공하는 콘텐츠가 대부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스도 그렇고 이제 프로듀스도 1시즌부터 흥했던 이유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의 결과에 개입을 하잖아요. 시청자들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또 2도 그랬고 3 이제 48도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개입하는 양상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이 패턴이 익숙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준영이라는 프로듀서가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안준영이라는 프로듀서를 하나의 빌런으로 설정을 해놓고 안준영 pd는 여전히 안준영 pd의 안준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악마 같은 안준영 pd의 의도를 용납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네가 아무리 악마의 편집을 해도 내가 아끼는 시옷은 내가 꼭 10위인 안에 넣고 말겠어. 라는 이 게임. 이 게임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게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프로그램의 실질 시청률보다도 사실은 그런 양상들이 화제성을 키우는 거고 사실은 파급력이 더 커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안에 예능 안에 들어가서 와 저런 얘기를 했네 저런 노래를 불러내 신난다가 아니라 메타로 보는 거야. 저런 노래를 부르게 한 의도가 뭐냐. 안준영 pd가 이런 식으로 편집한 의도가 뭐냐. 모든 팬이 관심법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지. 모두가 모두에게 관심법의 관심법의 관심법을 하는 거야. 너 관심법을 써? 그 관심법의 관심법을 해보지. 그렇지. 네가 관심법을 한 이유를 관심법 해보겠어 하면서 서로가 프로그램이라는 그 텍스트는 둘째치고 그 텍스트를 둘러싸고 어울렁 더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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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울렁. 전 팬을 궁예로 만드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선택을 한 건 이런 이유다. 이런 노래를 했을 땐 이렇게 됐을 거다. 이 노래를 심지어 그런 거 했잖아. 왜 컨셉테스트 평가하는 곡을 읽기 나서 곡이 나왔는데 이게 또 머리를 잘 쓴 게 제작진이 머리를 잘 쓴 게 내가 좋아하는 멤버가 어떤 노래에 어울릴지를 픽을 해주라 그런 거야. 세상에. 몇 중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시옷은 댄스곡은 어울리지 않고 시색시는 잘 어울리니까 약간 느릿한 템포에 이 노란 노래 넣어야지. 편의적 가리는 거. 보내는 거야. 그걸로. 보내놓고. 진짜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건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국민 프로듀서라는 말. 진짜예요. 국부 다 국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선택권이 시청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 플랫폼이라는 게 더 중요한 양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획자 마인드를 갖게 되면 시장의 상황과 주변의 반응과 내부의 경쟁을 동시에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과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넓어지잖아요. 눈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팬이면 게시판에서 이런 반응이 있구나라는 정도의 약간 되게 초보적인 수준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게시판 있잖아요. 주로 자기가 가는 게시판이나 트위터나 그 모든 것이 이 예능으로 둘러싼 그냥 그거 자체가 다 하나의 거대한 예능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다가 그만두신 분이 탈덕하신 분이 질린 게 질렸다 가면서 나오면서 한 얘기가 게시판 정치실 때 피곤해서 못 보겠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이 프로그램의 재미거든. 그게 재미있으면 거기에 적극 가는 거고 그게 괴로우면 그러니까 난 좋아하는 애가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 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옆에서만 누가 어쩌고 어쩌고 막 이러면 탈덕하는 거예요. 흔히 막 바가 까를 만든다라는 게. 피곤한 거예요. 거대한 양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게임에 몰입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너무 몰입해서 보고 거기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 힘들어 안 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즐겹모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재밌는 예능으로 보면 되지 뭐 껄껄껄 하고 보는 거예요. 게시판은 됐고 그냥 프로그램만 볼래. 게시판도 보면 게시판의 그 반응조차도 하나의 예능으로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창 이제 어느 순간 문화가 된 게 같이 달린다고 하는데 TV 볼 때 TV 프로그램이 재밌는 거나 유명한 거나 스포츠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게시판에서 같이 그 얘기를 하면서 달리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TV로 잘 안 보고 컴퓨터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판을 쳐가면서 같이. 그러면서 그 반응 실시간으로 터지는 재밌는 공감. 그렇죠. 서로 얘기하면서. 각각 그때그때 평가 반응 리액션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봐야 되는 게 프로그램을 즐기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게 아예 프로그램에 나온 게 마이리틀 텔레비전인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도화돼서 이 같은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반응을 유도하고 얘네 의도가 보니까 난 이렇게 움직여야지. 수읽기까지 하는 정치질. 정치판 요게 프로듀스 48 시즌 3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인 바둑 잘하는 거 나 왠지 알 것 같아요. 술을 논다라는 게 엄청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포석을 깔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자막이 많잖아요. 그 자막 자체가 아예 그 옆에 흐르는 타임라인의 채팅창 그게 이제 그 자막 기능을 하는 거야. 남의 드립들. 또 뭐 나왔네 뭐 하고 계시네 뭐 자빠지셨네 뭐 이런 드립들이 이 자막과 혼연을 채우니까 자막으로 소비하던 우리가 자막이 많이 쳐져 있는 예능을 소비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익숙해요. 그래서 주르륵 같이 텍스트를 보면서 같이 듣고 막 되게 멀티미디어적 사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게다가 사실 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사람이지만 무슨 영화나 프로그램 같이 볼 때 같이 봐야 재밌잖아요. 그럼요. 서로 농담 주고받으면서. 까대면서 봐야 재밌지. 혼자 집에서 월드컵 보는 것보다. 그럼요. 몰려앉아서 이야 참 이래야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모이게 된 거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다 넣은 우리 저기 그 akb48의 아버지 아키피 아키피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여기서 아키피는 아키모토 라는 사람의 프로듀서를 이제 걔들은 일본 사람들은 아키피 뭐 이래서. 붙여서 줄여서. 무슨 피. PD니까. 그렇게 부르고 무슨 피 무슨 피 이 대표님이 다 동규 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금금피. 네. 금금피. 금피 금피. 그래서 아키피. 네. 킴피구나. 아키피의 어떤 큰 그림이 있잖아요. 사실 이 제의를 수락했을 때 사실 아키피가 키운 이 akb라는 거. 우리로 치면 아키피는 대단한 사람인 거고. 이수만 사장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 시장의 모델을 생각하면 아키피는 이수만 사장님보다 더 위죠. 솔직히 말하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물론 이제 sm에서 하는 또 글로벌화 된 네임밸류를 치면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위상의 분이시다. 흔히 말한 시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아키피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키피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일기에 그것도 케이블 tv 사는 프로에 이미 프로로 데뷔한 애들까지. 에이스까지. 에이스까지 다 동원해서 한다라는 데서 그 무엇을 보고 뭘 노리고 수락했나. 우리가 사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역시 국부유출인가요. 그러니까 국부유출론에 대한 진짜 그 내면을 한번 봐보죠. 진짜 이게 국부유출이냐. 그게 이제 국부유출이라는 말이 웃겨서 그렇지 사실은 관점에 따라서는 국부유출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시스템 위에다가 남 좋은 일만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센스를 빼가는데. 남 좋은 일만 한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소프트 파워라는 게 되게 카피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특히 말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면 제조기술이 아닌상 이런 문화적인 거는 왜 남이 보기엔 쉬운데 그거 하나 생각하려고 한지 진짜 몇 달 몇 년이 생겨. 그럼요. 많잖아요. 시나리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결론인데 그 결론 생각하려고 범인이 저거를 하기 위해서 한 저 장치를 생각하려고 몇 달 몇 년 을 고민하는 거야. 그 시나리오 한편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 파워가 카피하기가 그래서 무서운 건데 저작권이 무서운 거고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일견 옳은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키피의 전략 이걸 한번 얘기해보죠. 아까 아키피 입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은 아직도 100만 장씩 팔려요. 100만 장씩 팔리는데 100만 장 파는 팀은 일본에도 진짜 아직도 없어요. 몇 팀 없어요. 물론 그게 사실은 그냥 CD로 사는 게 아니라 투표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팔리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건 대단한 거죠. 문제는 팬층 그래프 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 AKB를 좋아하는 10대 숫자보다 AKB를 좋아하는 60대가 더 많아요. 60대. 60대 남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수적인 나이든 아저씨 팬들이 그냥 자기들 세계 안에서만 소비하는 콘텐츠라는 거고 사실은 대중문화 콘텐츠는 사실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야 역동성도 생기고 확장성도 생긴다. 영향을 끼친다고. 그런데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전국노래자랑 같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은 높은데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그냥 이대로 이 사업 모델 자체가 그냥 죽는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대중문화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선도를 해야 그 사람들이 그냥 10대가 선도를 하면 20대 30대가 되면서 꾸준히 그게 또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런 패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60대 분들이 남은 것은. 네. 그냥 뭐 죽기. 멀지 않잖아요. 죽기 전에 우리 사쿠라 CD 한 장 넣어줘. 그러니까 이분 60대 아주 청춘이 요즘 환갑도 안 하시네. 60대 너무 오늘 내나시는 분들. 아니 10대에 비해서는 길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트렌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해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힘이 그들에게는 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소비하고 말아버린다라는 거지. 아이들처럼 적극적으로 sns를 하면서 어때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변화하는 시장은 계속 변화하게 돼 있고 그 변화를 추동하는 에너지라는 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추도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유행이라는 게 결국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소비만 계속되고 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데 케이팝이 일본에서 지금 옛날에 한류랑 좀 다른 게 옛날 한류는 특정 콘텐츠나 특정 인물의 인기였잖아요. 배웅준 씨라든가 겨울연가라든가 아니면 빅뱅 소녀시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10대 20대들한테 그냥 일종의 하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80, 90년대 젊은 분들은 다 팝 음악 들었잖아요. 80년대 중반까지 가요가 서태지가 가요로 해계모니를 잡기 전까지 음악 좀 듣는다는 형 누나들은 다 팝 들었지. 팝이었지. 맞아요. 가요 안 들었지. 그런 느낌 비슷하게 된 거예요. 저는 태츠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거를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딱 똑같은 얘기인 거죠. 태츠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오래 갈 것 같고 작게 따로도. 이건 이미 문화다. 네네네. 그러니까 생활의 일부가 된 거예요. 음악 들어야지 케이팝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신나는 음악 들어야지 마이클 잭슨. 차분한 음악 들어야지 히트니 유스턴. 이런 거랑 비슷하게 신나는 거 들어야지 방탄 들고 신나는 거 들어야지 머트하이스 듣고 이런 식에서 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거고 아마 그게 쭉 갈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태츠님이 말씀하셨던 게 우리는 근데 이게 외국 팝이라고 생각하고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외국 팝 들어야 음악 듣는 것 같고. 그런데 이미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런 한류 음악이니까 더 있어 보여서 듣는 게 아니고 이미 그냥 녹아드는 같은 한 세대를 같이 영위하는 어떤 것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위화감이 없으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트와이스 같은 팀이 일본에서 음원을 내면 그냥 한국어 음악이 차트 1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영어로 된 심지어 일본어보다 위화감이 없는 영어로 된. 통으로 영어로 된 노래가. 특히 멜론이나 가온에서 이런 차트에서 1위한 거 본 지 되게 오래됐죠. 오래됐죠. 제가 알기로는 멜론 차트 생긴 일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나는 한 그냥 2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합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방탄이니 트와이스니 블랙핑크니 이런 팀이 내는 음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내는 거랑 별 위화감 없이 그냥 똑같이 동시에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akb가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 팀들이 이제 노기자카라는 팀이 있고 케야키자카라는 팀이 라이징으로 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어쨌든 당연히 일본인들이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노기자카 케야키자카한테도 이미 밀렸고 그리고 저기 뭐야 약간 한류를 따라하자고 하니 이 걸스라는 팀이 파이를 먹고 있고 라고 하고 실제 케이팝 팀한테는 경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엠넷에서도 시즌 1, 2를 이미 했으니까 뭔가 화제성을 담보여야 되는데 원조를 가져오는 게 얼마나. 원조 내가 뼈 없는 닭갈비를 했는데 1.5 닭갈비를 하고 있어. 원조 닭갈비와 콜라보를. 정말 춘천에서 모셔오는 거죠 그러면. 북창동 순두부가 la 북창동 순두부가 돼서 다시 수입돼서 la 북창동 순두부 논현동 지점이 됐는데 la 북창동 순두부 논현동 지점 사장님이 드디어 북창동 오리지널 사장님과 콜라보를 했습니다. 콜라보를 해서 다시 프랜차이즈를 이걸 통합하자 하나로 통합하자 그냥 북창동 순두부로 통합하자라는 대통합의 그게 된 거죠. 그럼 당연히 화제성이 있죠. 진짜를 먹어보는구나. 온리원. 이제 순두부는 온리원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엠넷이나 akb나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만 오케이 된다면. 그래서 akb가 그렇게 해서 오면서 얻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한국의 트레이닝 시스템 안에서. 국부. 그렇죠. 한국의 산업기밀인. 이게 진짜 이거 국정원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 국정원에서 지금 일본 연습생들 다 지금 행적 다 지금 핸드폰을 찍고 있을 거야. 그렇죠. 이미 가 있는 이제 트와이스 일본인 멤버들과 찌위의 대만 쫓아가야지. 서로 지금 연락하는지 안 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고. 산업기나 사나 뭐뭐 찌위가 어느 정도 유출시켰는데 내가 보기에 좀 관리가 들어갔어. 지금 국부 유출에 갔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케이팝을 통해서 한 번 더 저기 저기 트레이닝이 되고 탈색이 되면 세련된 이미지가 더 쉬워지잖아요. 젊다. 트렌디하다. 세련됐다가 더 쉬워지니까 자국 시장에서 이미지를 제거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게 있고. 우리 고인물 아닙니다. 네. 자국 시장 이미지 제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해외로 확장성이 생기는 거예요. 해외로 확장성이 생기니까 지금 이미 한국에서 예능 프로 그런 리얼리티 프로를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이 중국 동남아에서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하는 예능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소비가 되니까 이미 동남아나 중국에서 반응이 있어요. 그런 식의 확장성을 한국의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건가요. 왜 그거 있었잖아요. 중국인 팬들이 일본인 푸듀 멤버를 한국의 지하철 전광판에 뽑아주세요라고 그거를 했잖아요. 이거 무슨 한국 대동난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케이팝이 그런 양상이 되게 많아요. 방탄소년단 멤버의 생일 축하를 중국 팬이 머금을 해서 한국어로. 한국어로 미국 어디에 걸고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뭔가 뭐지 싶어요. 대만 출신 연습생이 한국어로 일본에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걸 중국어로 번역해서 다시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케이팝의 위력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화 이제 일본도 그런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쿨재팬 이래서 자국문화를 탈아입고 이런 거 되게 집착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빌보드 차트에 무슨 저기 어떤 팀이었죠? 카시오페였나? 카시오페이 많았어요. 그런 게 꽤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런 게 이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케이팝 시스템을 통해서 제거하겠다가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반일감정이 아직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케이팝을 끼얹으면 순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탈색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세탁이지 세탁. 맞아. 세탁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키모토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국부 유출이 맞네. 한 그림에서. 그러면서 또 저기 뭐야 이제 사람들이 엠넷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프로듀스 101이라는 것도 예능이지만 하나의 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서사라는 건 끝하고 시작과 끝이 낙차가 클수록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드라마티컬해지니까. 드라마티컬하다는 게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실력 픽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좀 섭섭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드라마상의 주인공은 못하는 애가 잘하게 되는 게 더 센 드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지 말아 언더독이죠. 처음부터 잘하는 애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가. 처음에는 눈에 들어요. 그런데 이게 서사가 처음부터 잘. 너는 처음부터 잘했으니까. 끝에도 잘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못하는 애가 나중에 잘하면 빵 이렇게 눈부셔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듀스를 볼 때 심리의 양상이 이런 거거든요. 시청자의 양상이. 누굴 좋아해.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 눈이 들어온 애들을 좋아하게 되겠지 당연히. 그렇죠. 처음에 몇 명 없는 데서 눈에 띄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게 거의 아마 많은 확률로 실력이에요. 실력 혹은 외모. 외모. 그런데 외모도 실력이지 뭐. 그래서 실력 픽이야. 그런데 12회라는 이 기나긴 거의 3개월간의 서사실을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알잖아요. 외모는 며칠 안 가고 뭐 이렇게 3일간 이런 것처럼 이 매력을. 외모 며칠 몸매 며칠 요리 며칠 그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되는 새로운 매력을 대항해서 처음에 매력을 획득한 애가 그 매력을 유지하면서 지켜내는 싸움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3개월 동안 그 매력을 공고히 하는 사람은 정말 탑 위에 탑시드들 한 4, 5명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원래 될 사람들이었던 거고. 걔는 원래 되는 거야. 그건 그냥 그건. 노내고. 노내고. 그럼 이제 그 밑에 무적행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고 올라오는 뉴 진짜 신선한 거 실제로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원래 막상 전체의 매력을 해보자면 원래 내가 좋아했던 애가 매력이 100이야. 나중에 발견한 애가 사실 따져보면 70이야. 그런데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 때문에 원래 알던 100보다 내가 얘를 오래 알았다 보니까 더 커 보이잖아요. 더 커 보이잖아요. 랩미인이라든가 혹은 그것보다 더 소프트한 버전으로 왜 길 가다가 평범한 사람들 메이크업하고 옷 입혀주는 거 있죠. 메이크업 해주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평범하거나 좀 매력이 안 보이던 사람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드레스업이 돼가지고 메이크업이 돼서 딱 나타났을 때 그 드라마틱함이 있잖아요. 신데렐라 같은 느낌. 그렇죠. 이거 그런데 소질감 100인 것보다 20, 30이 되면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앞에 이제 한국 케이팝은 팬덤. 팬덤의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코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코어 쌓기가 중요한 건데 결국 이 프로듀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어를 쌓는 거다 보니까 코어를 다지는 데 있어서 코어가 일로 가느냐 절로 가느냐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제한된 게임 안에서 어떤 연습생이 그 게임을 나눠 먹는 거지 점점 이게 확장돼. 예를 들어 강남스타일 듣던 사람들이 점점 100만 1000만 1억 뷰가 되는 이런 그림이 아니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소비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버텨내는. 의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언더독과 언더독의 서사와 강자의 서사 그리고 그걸 뛰어넘느냐 혹은 원래 강자였기 때문에 원래 인정. 팝독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인정 너는 인정이다 이렇게 되는 건지 혹은 쟤는 꼭 꺾어야 되는 픽인지 이런 매력들의 대결이 서로 간에 오는 그게 바로 이 프로듀스 시리즈가 갖고 있는 주된. 용광로다 용광로. 용광로죠 용광로. 그러니까 일본 연습생들이 사실은 연예인으로서 매니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꾸며도 확 바뀌고 그리고 실력이라는 게 트레이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만 가르쳐도 확 올라오고. 확 올라가고. 여전히 못해요. 솔직히 한국 연습생보다 트레이닝을 아무리 시켜도 사실 석 달 만에. 그런데 처음에 비하면은. 그렇죠. 석 달 만에 들어가요. 얼마나 늘겠어. 맞아요. 그 저원주에 들어간 자막이 있어요. 치바 에리 연습생이 떨어졌는데 마침 쉬는 시간에 자기들 노래가 나오니까 연습생은 떨어졌지만 자기랑 같이 했던 친구들 무대를 보러 온 건데 자기 노래가 나오니까 그냥 관중석에서 자기들 춤을 췄어. 그런데 그걸 보고 배윤정 선생님이 자막이 있어요. 세상 기특. 그렇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지. 에리 춤추는 너무 열심히 춤추는 거 봐 이런단 말이야. 세상 기특. 그런데 진짜 그래. 세상 기특하단 말이야. 그렇게 못하던 애가 어쨌든 저거 뭐 해보려고 저기 꼬물꼬물꼬물거리는 게 그게 사랑스럽고 이쁘단 말이지. 대표님 표정 봐. 그러니까 이미 몰입하신 혼문어예요. 네. 혼문어예요. 저기는. 친일파.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번 시즌에 잘 몰입이 안 되는 게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치고 올라온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시즌 1의 4대 천왕 같은 거대서사 있잖아요. 첫 얘기에 자잘한 디테일이 재미요소는 많겠지만 큰 틀에서 중심 잡아주는 거물들이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약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얘한테 몰입할까 싶으면 떨어져 버리고 얘한테 몰입할까 싶으면 또 떨어져. 한눈에 기둥들이 없는 거죠. 게다가 이게 정말 슬픈 게 이게 기획의 성공이자 실패인 게 그러니까 프로세스 기획이 흔히 말하는 김세정과 전소미와 김소혜의 이 3인방의 스토리잖아요. 못하는 애가 잘한다 김소혜. 그리고 못하는 애를 씻고 닦고 먹이고 귀를 가르치는 김세정과 김세정. 그리고 그 위에. 날 때부터 스타였다. 애초부터 나는 스타였다라는 전소미라는 이 삼각구도의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큰 그림이 큰 게 있고 이미 서사가 있고 나머지 이제 또 채워가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48을 이걸 기획하면서 안준영 PD가 생각했던 건 이상화 고다이라 선수의 그 그림처럼 탄일의 가교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한 명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번에. 강혜원 씨가. 강혜원이라는 여수생이. 강혜원 여수생이 못해요. 얼굴 너무 예쁜 여잔데. 원래 연기하시던 분이에요. 못해. 실력이 없어요. 그럼 본인은 이분은 소의 픽이에요. 네.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인 조에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도 더 못해. 나이가 뭐라도 해야겠어. 왜냐하면 자기가 그나마 나이가 좀 있어서 뭐라도 해야겠어. 애들도 씻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못하는 애들도 걔를 씻고 닦고 해서 이분의 별명이 세정맛 소예예요. 소예인데 세정맛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 어리고 훈련 안 된 일본 여수생을 정말 딸처럼 끼고 다니면서 우쭈쭈쭈 아이고. 세상에나. 그러다 보니까 한일 간의 그 가교 김세정 김소예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게다가 원래 비주얼은 날 때부터 비주얼이 워낙 출중하니까 전소미야. 전소미 같은 사람이야. 원래 이 사람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에게 집중돼 버려 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이 뭘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미화아키 사쿠라 본인도 인정했잖아. 왜 내가 나온 부분은 왜 나는 다 울고 있어. 억울해서 울고 혼나서 울고 분해서 울고 왜 나는 울고 말 있지. 이제는 안 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쿠라가 개그 캐릭이 됐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게 사실은 자세히 보는 사람이나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맛을 보는 거지. 그냥 슥 보는 사람들은. 자잘한 재미를 깨달아가는 거지. 눈에 확 띄는 것들에 주목을 하게 돼 있어요. 큰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장기술만 있구나. 큰 기술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약간 시청률과 화제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끈함은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 연습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예전에서는 화제가 되는 공연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인 연습생들이 많아지면서 약간 공연 퀄리티가 약간 좀 그렇게. 전랭보다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무대가 크게 화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폭발력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무대 자체가 임팩트 있어야만 한다라는 게 약간 좀. 다 잘해야 되거든요. 도그마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약점이긴 하나. 다만 그걸 둘러싼 메타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즐기는 분들의 양상은 굉장히 흥미롭다. 재미는 더 늘어났다. 네. 흥미롭다. 왜냐하면 친일이라는 친일 반일이라는 한국 사람이라면 어떤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건드려질 수밖에 없는. 코어에는 그거를. 서로가 지금 나눠먹고 있거든요. 너 친일이야 너 반일이야. 그래서 아키모토 피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흘러왔네. 왜 이렇게 여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네. 우리가 이래. 프로젝트 48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 프로젝트 48의 주된 내용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학대. 사람을 학대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시킨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키피는 여기에 이제 그런 강렬한 서사뿐만 아니라 국부 유출을 한국의 국부를 통해서 자기의 시장의 외연의 확대를 노린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의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죠. 그 국부 유출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분들의 말이 일견 타당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건 맞지. 어떤 일부의 진실이 뭐냐 일본 연습생들 기준에서 혹은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 기준에서 잃는 건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도 논란을 얻고 그렇죠. 뭐 해도 어떤 트레이닝 시스템 흔히 막 단기 한국 유학이라도 갔다 온 거야. 애들을 우리 에이스를 단기 한국 유학에서 시킨 거라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연습생 응원하는 입장으로 보면 약간 빈정이 상해요. 그렇죠. 빈정이 상해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일본 연습생들이 사실 매력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낙차가 크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매력이 검증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연습생들이 코어 팬이 안 쌓이니까 투표에서 약해요. 계속 투표에서 썰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너무 잘하는데도. 그런데 내가 보고 있으면 내가 한국 연습생 되게 억울하겠다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실 흥행업이라고 하는 거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라는 게. 반드시 그 기준은 아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 급식 픽이 재미있어지는 게 우리는 그 10대들의 당위는 그들의 도덕률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야만 한다는 그들의 당위인 거예요. 매력도 있지만 실력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도를 뒤집는 것 자체가 이런 도태의 윤리 우리가 시즌 1 비판하면서 했던 그런 신자유주의식 도태의 윤리. 실력이 없으면 떨어져야지 능력이 없으면 떨어져야지 떨어진 건 받아들여야 지라는 거를 이미 채워한 한국의 10대들이 이 양상 판도를 흔드는 거가 되게 재밌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그 바로 저는 좀 그 관점이거든요. 이 대표님한테 프로이스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찾아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두 팀이 경연을 하잖아요 했는데 한 팀은 정말 잘했어. 한국 연습생들이 많은 팀이. 한 팀은 그런데 너무 못했어. 이건 비슷한 것도 너무 못했어. 그런데 매력으로 못한 팀이 올라간 거예요. 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야. 그래 매력으로 가능하겠는데 이거는 뭐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답정론 거지. 팬이 많은 팀이 이미 아까 이미 흥행이 결정된 음악처럼 팬이 많으면 퍼포먼스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누가 이길지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이런 양상이. 저는 좀 어이없다 이쪽이었거든요.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10대들이 판도를 뒤흔들기 위해서 유입이 되면서 그런 저기 뭐야. 다시 또 새로운 구도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경쟁하면서 이제 국민 프로듀서라는 친구를 갖다가 TV 프로그램에서 줬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뭘 내가 당신들한테 국민 프로듀서라는 지위를 줬을 때 뭘 요구하고 당신이 이제 그걸 국민 프로듀서로서의 정치성을 받아들였어. 내가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되는 윤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개로 갈리는 건 거예요. 하나는 실력 있는 사람을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살려서 올려줘야 하는 윤리적 단계가 하나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난 팬이고 너 데뷔하면 끝이야. 그리고 거기에 그 두 개를 관통하는 것 중에 그 두 개를 함께 공동으로 관통하는 건 신자유주적인 논리인 거야. 뭐냐면 죽는 건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해. 그러면 내가 알 바 아니지. 내가 개팬도 아니고.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마치 자영업자들한테 그럼 누가 알고 들어오셔야지. 알지도 못하고 자영업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뭐 알아서 그냥 썰러 나가는 거지 라는 뭔가 귀를 봐주지 않는 그런 말을 하면 왠지 좀 이렇게 온정주의적인 것 같고 사람이. 그래버릴 것 같은 그건 이미 두 양쪽 진영 다 채워하고 있는 거야. 뭐 어쩌라고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사실 1시즌 때는 그걸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채워했어요. 비판하는데 그 비판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거 엔터테인먼트가 됐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1의 비판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그 연습생들의 절실함이 이 엔터테인먼트의 핵심이었어요. 벼랑 끝으로 떨군다. 사실은 저기 콜로세움에다 던져놓고 그걸 구경하는 거 손가락 위로. 엄지척 아니면 엄지 내리는. 생사여탈권을 내가 쥐고 생사여탈권을 니들한테 양도했다라는 그 재미였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 프로듀스란 프로가 3년째 되면서 이게 그냥 하나의 예능이고 이 프로가 세상의 끝이 아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이제 이 세계관을 하나의 게임으로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존의 비판이 프로듀스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이는 한국적인 양상이라는 게 비판의 여전히 있지만 그것까지 붙들고 계속 비판하는 건 약간 좀 지나간 얘기고 그건 여전히 우리가 보완해야 될 문제인 거고 우리가 또 새로운 얘기를 좀 할 게 있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죽는 건 아깝지만 뭐 사실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그 마인드는 공손하는 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연습생들 절실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는데 절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겠어 솔직히. 거기까지 갔는데. 100명인 사람 100명이나 사람이 모여서 있는데. 좁혀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여기 거의 대부분 미성년자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아니 방송 프로 하나 제작하다고 저 미성년자 그러면 미성년자에 대한 지켜야 될 윤리가 있다는 거지. 애들한테. 뭐 몇 시에 재우고 수면 시간을 보장하고 밤 몇 시까지 활동하는 건 좀 그렇고 아니 미성년자가 11시 하는 예능 프로에 출연하는 거 이렇게 녹화도 아닌데 생방송 나가는 건 좀 이상하고 여러 가지 룰이 있잖아.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흔히 말하는 피시한 룰인 거죠. 그런데 나는 이 생각은 든 거야. 처음에는 이 시즌을 봤을 때는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애들 좀 재우고 애들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가는데 지가 하겠다는데라는 순간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공부로 취한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자야 돼 나는 공부하고 싶다고 너 자는데 불 꺼 하는데 지가 푸득불 엄마 몰래 이렇게 치고 이불 속에서 등 켜놓고 공부하고 휴대폰 문의용을 동부한다고 하면 이거 어떡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지휘자로 유명해지신 장한나 씨가 첼리스트 장한나 씨가 어릴 때 10대 시절에 주교아들 갈 때 연습할 때 그 다큐를 보면 교양곡 같은 길 잖아요. 한 한 시간짜리 이러잖아요. 그거를 한 세 번 네 번을 반복 청취를 하면서 혼자 방에서 눈을 감고 그걸 따라가면서 음악을 치는 거야. 그런데 그 한 시간짜리 집중력 우리 감상만 해도 진짜 찰질하잖아요. 그거를 악기를 들고 몇 시간씩 하는데 솔직히 보면 옆에서 만약에 그걸 난 그 다큐를 보다가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러다가 주와임마 잃고 쓰러지지. 죽는 거 아니야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3시즌까지 이걸 보다 보니까 왜 슬램덩크의 마지막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너에겐 미래가 있다. 지금 나가면 선수생명 이럴 수도 있다는데 갑자기 강백호가 이글거린 눈으로 나를 보면서 선생님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입니다는데 그런데 장담하는데 이 말을 듣고 그 순간에 그거를 개를 패면서까지 뜯어말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 지금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글이글 막 하는 애한테 나의 전성기는 지금이다. 그런데 우리 장담대 그 만화를 보신 분들은 끝까지 갔을 때 거기 그 만화에서 강백호가 그 대사를 하는 지점에서 갸우뚱 하신 분은 없을 거야. 아주 부드럽게 다음 장면까지 연결됐을 거라는 거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혹사 문제라든가 홍 작가님이시라는 김성 감독 얘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슬램덩크 양감독 얘기를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많아지긴 했으나 그 상황에서 저의 전성기는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이글이글 자기를 불태우려고 몸을 던지는 어린아이들 어린 친구들을 봤을 때 사실은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아직은 몸을 보호하고 미래를 도모해야 돼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고 아니 그래 어쩔 수 없지 니 인생이니까 니가 선택해라 너도 충분히 성인이다 라고 해서 너의 주체성 그 사람의 주체성 어리지만 주체성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예체능에 관련해서는 어린 나이에 어느 정도 자기혹사가 없이는 일정 기량을 쌓을 수가 없거든요. 엘리트 쪽으로 파고드는 그런 쪽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트일수록 그렇고 특히 예체능이면 더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아동학대를 담보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피지컬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예체능에서. 그렇죠. 그게 당장 프로듀스 나온 일본 연습생들 예를 들어서 일본 연습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akb 활동을 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교를 안 보내잖아요. 맞아요. 학교 안 가고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건 사실은 거의 아동학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체능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공부도 애들 학원 1시까지 2시까지 보내잖아요. 그것도 학대지.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본인 선택으로 본인의 미래가 지금 이걸 안 하면 내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전체적으로 경쟁이 이완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저의 전성기는 지금이라고 불타오르는 애한테 아니야 넌 미래를 위해서 하지마. 그런데 그럼 내일 시험 떨어지고 오디션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선생님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을 무슨 수로 줘. 그 얘기는 선생님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 경기를 내가 뛰어야지 대학이 왔다 갔다 하는 대학이 정해지는 경기라고 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냐 너 다음 경기에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한 아이들을 시스템의 피해자로 보고 희생자로 봐서 니들이 이러면 안 되지 니들은 더 공부를 해서 보호받아야지라고 말하는 이 태도 자체가 너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 아닌가라는. 아니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1편에서 얘기했던 그때 얘기했던 플러스 1.1의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점이 중요하지만 약간의 의견을 수정하고 싶다가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내가 뭔데.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성인 혹은 성인에 준하는 판단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거기에 판단해서 자기 발로 들어간 사람들한테 이 불쌍한 희생자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시혜적인 태도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좀 건방졌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존경스러운 거야. 그 친구들이 저렇게 몸을 던지고 그러면 그런데 왜 내가 뭔가 느끼는 이 유약한 뭔가 우리가 박박사랑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위약함이 단순히 아까 말했던 여전히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의 비판점이 있다 말고 더 있는 것 같아. 그게 뭘까라는 거지. 어른으로서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경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예전 박박사 저번에 나왔을 때 경쟁이 없는 사회가 어디죠. 그렇죠. 제가 멜론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경쟁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굳이 있는 경쟁까지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일본 유토리 세대가 100미터 달리기를 시키면서 같이 손잡고 같이 꼬리냈대잖아. 그걸 시켰대잖아. 그런데 이게 얼핏 보면 좋은 그림인데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먼저 뛰어나가서 이기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가 우사인볼트 같은 애야.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뛰어 가지고 1등을 해서 나를 어필하고 싶지. 그렇지. 그러면 자기 재능을 없기로. 13초 만에 끊는 애가 30초 끊는 애랑 어떻게 같이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프로듀스 101에 스스로 자기 발로 온 아이들. 걔들한테 대해서 불쌍한 애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건방진. 나 스스로 되게 건방진 태도. 아니 걔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왔다는데 그 판단이 미숙하다는 건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런다고 하면 그럼 중요한 건 뭐야. 그럼 그 경쟁에 몸을 던지기로 한 애들한테 이건 잘못된 경쟁이니 너네 하지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걸. 그러니까요. 그 하지 말라고 말하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건방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최민수 선생님.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를 없앴다. 누가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 프로그램이 안 생길 것도 아니고. 그걸 내 눈앞에서 치워서 내가 행복하냐 이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결국 그게 요체가 경쟁인 건데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유토리 세대 서구 세계에서 나온 x세대 우리나라 x세대 말고 그 세대가 뭐냐면 자유주의 진영에서 공부를 했던 어른들이 이런 어른들의 폭력적인 훈육 방식도 있죠. 우리나라 박정식 그런 폭력적인 훈육도 엉덩이 때리고 그런 걸 하지 말고 애들에게 최대한 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자 하는 순간 식물인간 같은 애들이 낳았다고 전 세계 어른들이 지금 약간 이렇게 개탄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뭔가 욕망도 없고 뭘 잘하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러 겠어요. 아까 같은 경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 그러니까 잘해봤자 돌아오는 것도 없고 못한다고 손해보는 것도 없으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인의 발전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사회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같이 지내는 사람으로서 서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게 모르겠어요 인류의 미래를 저해하는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싫은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죄수의 인권도 있듯이 그럼 나 그렇게 살기 싫다 이거야 경쟁하고 싶다 아까 말했듯이 나 13초 안에 들어갈 거야 나 그런 어린이야 그런 애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경쟁은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보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경쟁을 하는 건 좋아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프로뉴스 원호 때문에 하는 우리가 어른들이 그럼 이걸 갖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다 보니까 그냥 이거죠. 탈락 이후의 삶. 그러니까. 어나더 라이프. 그러니까 프로듀스 얘기를 잠깐 하자면 프로듀스 48101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나름 공정한 평가의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는 안에서 그렇죠. 시스템 자체는 전문가의 평가로 한 번 걸러지죠. 그 다음에 동료들이 한 번 평가를 하죠. 팀 구성을 하면서 그러나 시청자가 평가를 해 시장에서. 삼중의 평가를 해요. 근데도 이렇게 난리해요. 공정하지 않다고. 그렇죠. 물론 불합리한 요소는 있어요. 이제 그건 일단 차치하고 봅시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문제는 지난번 우리 멜론 사재기겸사 한 번 했잖아요.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신의 공정함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신의 공정함은 있을 수 없는데 최대한 공정화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 그래서 실제 실력이 안 돼서 탈락한 사람도 있고 혹은 운이 없어서 혹은 시스템 공정함의 구멍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중요한 건 그렇게 탈락한 사람들이 이렇게 탈락한 상태에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라고 말하면. 탈락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아이돌 얘기나 빠순이 빠순이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분처럼 바로 거기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내가 배우가 되고 싶었어? 영국연가가 갔어? 그런데 재능이 없는지 뭐가 안 돼서 안 됐을 수 있잖아. 그런데 안 됐는데 그걸 통해서 어쨌든 그 씬에 들어갔다 보니까 인사이트를 뭔가 획득했어. 예를 들어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춤선생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세계가 산홍공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루저로 본다고. 저거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연예인 해보다가 껄짝대다 연예인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 연예인 분칠해 주는 거 아니야가 되는 거야. 아이돌 하려도 안 되니까 댄서 하는 거 아니야? 치가 잘했으면 자기가 무대에 섰겠지 가르쳐준 선생님이 아니라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춤선생이 하고 있는데 학원 갔더니 애들이 하는 말. 선생님 이렇게 춤 잘 추는데 왜 여기 있어요? 왜 아이돌 데뷔 안 했어요? 아이돌 데뷔 안 했어요? 왜 세계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말을 하겠어? 다 단지 궁금해서 얘기한 걸까? 아니야. 아래위가 있기 때문이죠. 왜 여기만큼 낮은 곳에 있냐라는 거지. 즉 어떤 인사이트를 획득했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원웨이라는 거야. 인사이트를 획득했는데 그것만이 진정한 승자고 나머지는 거기서 사실 아이돌이라는 이걸 통해서 파생된 수많은 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대부분 일종의 딱가리로 보는 거죠. 성공한 사람 옆에 있는 앙뚜라지처럼 보는 거야.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게 뭔데? 스타일리스트 뭔데? 그래봤자 연예인이 예제하면서 하대하고 그런 직업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탈락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어떤 경우들이 이게 꼭 아이돌 아니어도 대학 입시드는. 그런데 전에 멜로론 사재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 줄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줄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 줄을 세울 수 있기 위한 물적 토대도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야 돼. 그거는 경제정책을 잘하고 해서 할 일이고. 그런데 그다음에는 그런 물적 토대가 우리가 있었을 때도 이런 사회는 아니었어요. 지금보다 딱히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들 입신양명시킨다고 대학 보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러니까 물적 토대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못했어. 다시 유전이 터져서. 기술 배운다 그러면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유전이 터진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이런 인식이 안 됐는데 여전히 안 할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줄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다양한 가치 위에 자기들이 줄을 설 수 있게끔. 맞아요. 내가 저기 뭐야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재능 중에 그나마 나은 곳에 줄을 서서 내가 스스로 자존감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건 사실은 시스템을 해줘야 되는 일이고. 어떤 것을 하다가 실패한데도 다른 걸 해도 된다는 거. 그런데 그게 내가 지금 더 낮은데 내가 지금 굽혀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괜찮다 이걸 해도. 이 삶에 만족할 수 있게끔 물적 토대에 있어줘야 되고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나는 실패할 사실 아시지만 이게 그런 경쟁에서 탈락하고 나면 갈 데가 있어도 사람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산바람이 불죠 마음이. 그리고 되게 큰 좌절을 겪는다고. 나도 그랬고.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성장기에 겪는 좌절이라는 건 사람 망가지니까. 세계가 좁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자기 자존을 지키면서 나라는 사람이 나는 저기에서는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내가 사회 안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찰이 가능한 인간을 만드는 건 교육이에요. 제도권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이라는 게 꼭 학교에서 가르치는 A, B, C, D 가르치는 건 아니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 전반의 어른들이라든가 인식도 그렇고 가정교육. 특히 가정교육. 가족 아니기 마지막 보루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어디선가 자리를 잃었을 때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잃었어도 그래도 나는 이 집안에서 아들로서 혹은 딸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라는 이 사회 마지막 보루라는 게 그런 거고. 그러지 못한다 하도록 가족이 없는 천혜고아라고 해도 이 사회 안에서 내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주변에서 가르쳐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가르치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때가 오더라도 사람이 자존감이 없이는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물적 토대를 만드는 데도 실패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실패했고 그리고 그런 교육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헬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 한 줄밖에 안 선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서는 루저 마인드가 진짜 생기니까 되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지난번에 멜론사제 기계 하면서 시스템을 팍 교란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죄의식을 못 느끼고 이런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건 거죠. 이게 루저가 된다라는 게 참 슬픈 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뭘 배웠냐라는 게 실패로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돌아간다라는 그거 자체가 어떤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위고 옳지 않다라는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전 사연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의 책이라든가 이걸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닌지 검증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리한테 사연이 왔는데 바로 그런 마인드를 양상해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물론 저희가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전공하고자 하거나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랑 박 박사가. 이 저랑 박 박사가 그나마 알고 있는 이것이 한가로운 잉여로운 그리고 그 세월을 낚는 그리고 거대한 실패의 서사 속에서 온 거거든요. 옛날에 돈 아껴서 cd를 샀는데 똥판이었어요. 죽을 것 같아. 그치. 점심을 굶고 샀는데. 그런데 그것 속에서 내가 그거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야. 뭐 하다못해 cd를 살기 전에 아직 음악을 안 들어봤잖아요. 레이브를 본다든가 세션맨을 본다든가 이름을 본다든가 사람이 거기서 얻는 게 있다고. 아 음악이라는 게 누가 옛날에는 그냥 조용필만 봤는데 아 밴드라는 게 있고 기타라는 게 작곡가라는 게 있고 이런 거가 있구나 하면서 그 안에서 보면서 사람이 뭔가 디테일을 보는 것들 그런 눈들이 생기고 막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걸 실패.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새끼 너 나가서 점심 사 먹으라고 돈 줬더니 이런 거 이딴 거랑 사서 등장하면서 등짝 스매싱을 날린단 말이죠. 그리고 차 날리기만 하면 좋은데 아버지가 갑자기 돈 모아 산 기타에 모가지를 부러뜨리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까지 만들어버리면 그 애가 탈락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밀려드는 공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길 외에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실패를 하지 않게 해 주는 게 사실은 시스템의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에 쌓인 트레이닝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돌. 그걸 그 이전 세대의 실패에서 쌓인 노하우가 시스템에 누적이 돼서 얘네들한테는 잘못된 길을 안 가게끔 해 주는데 문제는 그렇게 교육을 해서 속성 교육을 받았어. 받아서 갔는데 얘들은 그걸 갖다 시키는 대로 해서 왔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확 자빠져버리면 그다음엔 얘네들이 스스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럴 때 그걸 받쳐주는 쿠션이 되어줘야 되는 게 사회 시스템이고 교육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교육을 반대로 하고 있거든. 위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농공상에 초과 안 되면 넌 끝이야. 어떤 것을 할 때 시험이든 일이든 했을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그걸 못할 수도 있어요. 시험 못 칠 수도 있고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까지 최선인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너가 이걸 잘해야지만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 이게 체념적이고 패배적인 사고로 요구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여 가는 과정이 사실 어른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아는 건 중요해요. 아니. 내가 꿈은 있다니까. 하지만 여전히 예상컨대 우산 볼트를 이기는 나는 안 하는 거야. 하지만 꿈은 있어. 나도 이기고 싶어. 하지만 안 될 거야. 그래서 늘 안타까운 게 수능 치고 나면 늘 안타까운 게 가끔씩 거의 해마다 한두 명씩은 자살자가 있잖아요. 이제 고3이고 그냥 수능을 못 봤을 뿐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알잖아요. 아 저 수능 저 끝 아닌데 저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살다 보면 너무 안타깝다. 저 예쁜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서 세계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런 친구들이 인식하는 세계가. 일정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세계 안에서는. 그렇게 틀리질 않아 그 인식이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했던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런 세계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시야가 좋은 것도 맞는데 바보라서 사고의 폭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들이 그런 세계를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실제로 거기가 끝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팍팍한 삶을 스스로 살게 되더라도 자기가 그 팍팍한 삶 속에서도 자존을 지키고 살 수 있으려면 그래서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어디서 찾게끔 만들어요. 사실 그거 가르치는 게 교육의 역할 중요하라고. 저는 TV를 보는데 거기서 잠깐 계속 나오는 정경화 선생님이 나와서 있는 게 있는데 정경화 선생님이 어떤 콩쿨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콩쿨을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는 악기도 잡기 싫고 인생 끝난 것 같이. 집에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됐어? 내가 어떻게 됐어? 묻지도 않고 나는 그냥 들어갔을 뿐인데 엄마님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럼 자기가 화를 내든지 어떻게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다음 콩쿨은 언제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못해도 괜찮아라는 거잖아요. 정경화 선생님이 실패를 해야 된다. 실패를 해야지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실패하는 거를 애들한테 실패를 시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다음에 뭐가 될까? 내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아무런 토대가 없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해야 되는데 자꾸 꿈이 너무 크면 지레 지쳐요. 그렇죠. 내가 당장 건전한 생활인으로서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현실 위에 발을 딛고 살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뭐든 할 수 있다 했는데 5급 공무원 공부하다 떨어져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멀거든 이 간극이.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성찰적인 방식이라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난 이건 믿어요. 이건 정말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뭘 하든 뭐든지 간에 뭘 하든 뭘 하는 거에서 얻는 게 있어요. 맞아요. 흔히 말하는. 아무거나 진짜 종이접기를 하다가도 종이접기 신이 되는 거잖아. 정말 이게 손에 익으면은.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로또 안 살면 제로지만 로또를 살면 0.0.1%의 확률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흔히 말하는 인사이트를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 안에 인사이트는 분명히 얻어요. 그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실패를 한다면 내가 여기서 무얼 얻었지라고 생찰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잃었지라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얻은 게 있어. 난 뭐냐면 그 안에서 뭔가를 봤거든. 사람은 분명히 봤어요. 받고 느끼고 무언가를 했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 손에 있거나 내 머릿속에 입력된 게 있다고. 아니 엑셀도 모르는 애가 영화 연출부 하다가 엑셀 배우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디 가서 회사 측에 너 엑셀 할 줄 알으면 엑셀 할 줄 아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얻는 건데 그걸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비하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뭘 얻었는가만 생각해도 난 그게 좀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게 프로듀스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을 이제 절대 악취급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 승리하고 살 수 있을까. 거기서 세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데 그게 되려면 사실은 물적 초대도 실제로 물적 초대도 중요하고. 너와 나의 인식도 중요하고 이런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프로듀스 연습생들이 여기서 떨어졌어. 못 들었어. 라고 하면 그 다음 인생이 당연히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험 누가 해보겠어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듀스 48이라는 프로에서 애들이 학대받는다고 이 친구들을 불쌍해하는 거는 난 너무 건방진 시각이라는 거지. 멋있잖아. 나는 그게 있어. 그 고생을 하고 그 노래 있잖아. 내 거야. 외우잖아. 마지막에 이제 풀세팅을 그전까지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야단 맞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풀세팅하고 내 거야. 를 탁 하는 순간에 어쨌든 그거는 여기서 떨어져던 그 노래는 96명의 연습생들이 자기 노래잖아. 같이 했다는 건. 자기 거잖아. 그리고 우리도 왜 고등학교 때 그 축제 같은 거 같이 함께 한 반이 합시면서 해봤을 때 거기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다가 그 약간 그 찬란함에 감동받아서 내가 너무 건방져. 이런 생각을 겸허하게 반성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들한테는 우리가 아무리 불쌍하다 불쌍한 해도 그들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은 그리고 저희들보다 저희들의 소갈머리보다. 그럼요. 훨씬 넓기 때문에. 아니 뭐. 왜냐하면 이게 그 이외슨지 영화 하나와 앨리스의 마지막 장면에 이외슨지가 이런 걸 이미 체화하신 분의 대사를 한마디로 압축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아우유가 오디션을 보는데 뭐라도 해보려고 저 발레합니다 하고 발레를 춰요. 그런데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속옷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오디션 보는 사람이 당황해. 저기 이제 학생 속옷이 보이니까 아우유가 그냥 천연덕스럽게 추면서 아 뭐 본다고 다른 것도 아닌데. 그 말을 해. 뭐냐면 난 준비가 됐어. 어차피 내가 공연하다가. 내가 이걸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연하다가 빤스가 보이는데 그걸 보기 때문에 너만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네가 내 거를 리트윗한다면 나는 돈을 벌겠지. 더 멀리 가겠지. 전용 제트기를 타고 헐리웃을 가겠지. 고마워 친구들 넷반스 봐줘서. 난 각오했어. 이렇게까지 걸어가겠다는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퀄리티라는 것. 퀄리티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 이런 에너지들. 경쟁. 극단적인 경쟁. 결국에는 극단적인 경쟁 덕분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던 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이 먹고 보수적인 사람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꼰대됐다. 사실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없앤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자본주의고 공산주의고를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알러지 반응 보이지 말고 애들을 어디다 뭐라는다. 아니 애들이 선택해서 잘 견뎌서 커서 나옵니다. 거기서 알아서 살아서 나옵니다. 인간 세계가 아니고 자연 세계에서도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시장도 있고 경쟁하기 싫은 사람이라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만듭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냥 모두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그 경쟁을 뚫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스타로 부르는 거잖아요. 대단하다. 엄청나다. 위대하다. 그래서 거기를 뚫고 나가서 뭘 해내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인생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듀스를 보면서 세계 세 시즌 만에 겸허해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진짜. 똑같은 행복은 없다. 전 정말로 그녀들에게 감탄했다. 그와 그녀들. 물론 이 시즌의 그들과. 다만 이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사실 이 계기가 변한 건 이 시즌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1시즌 때 뭐 이제 이건 이제 얘기가 끝났으니까 후일 땀입니다. 1시즌 보고 우리가 좀 잔인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2시즌을 보면서 똑같이 하는데 남자들이 하니까 내가 남자라서 그런지 사는 새끼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질자고 지랄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대표님 그런데 그런 표현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똑같이 1일 때는 안타깝고 잔인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 남녀의 차이가 뭐냐. 이건 이제 미소지니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넘어서서. 그게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보는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하게 봤어요. 시즌 1을 보면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시즌 2가 이런 거예요. 약간 그냥 남자끼리다 보니까. 아니 쟤 저러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하겠네. 이런 식의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애가 울고 있는데. 원때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여자애가 우니까. 그런데 남자애가 우니까. 그냥 어깨 쳐주면서 엠마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일어나. 너 젊고 잘생기고 했으니까 정 안 되면 지금부터 공무원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 연장이 쭉 되면서 그냥 동네 동생들 같은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잔인함 보니까 내가 건방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오히려 미소진의적이었다는 거지. 일시진을 보면서 남자인 내가 어린 여자애들을 보면서 내가 보호해야 될 어떤 내가 시혜적인 태도를 품고 봤다. 시혜적인 태도를 봤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정작 당사자들은 너무나도 씩씩하게 그걸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이미 주체라고. 그런데 내가 내가. 객체로 보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큰 어떤 성찰이 좀 있었다는 거죠. 안준영 pd 대단하시네요. 안준영 pd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안준영만 했을 뿐인데. 안준영 했고 다음 화마다 어떻게 해야 시청률을 1위라서 올릴까라는 고민만 하시는 되게 순수하신 분입니다. 다만 안준영 pd의 장점은 미적인 토대의 인간이다. 윤리적인 토대의 인간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보는 눈은 있다. 보는 눈은 있다. 그런데 윤리적이진 않다. 윤리적인 사람이면 그런 걸 난 못 찍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두 개가 맞닥뜨려져야 되는데 너무 미적인 인간은 뭐가 있냐면 그게 안 멋지잖아요. 그러면 원래.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옳더라도 안 내보내요. 그럼요. 둘 다 이거지. 그런데 윤리적이기만 한 인간은 멋진데도 옳지 않으면 또 안 내보내요. 그래서 원래 두 개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물론 이게 최종에 가면 미학이 원래 이긴다고들 해요. 왜냐하면 내 눈에 이미 멋지기 시작하면 윤리고 뭐가 없어요. 그럼요. 맞아요. 왜냐하면 안 걸려요. 다운그레이드는 잘 안 되거든요. 다운그레이드는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안준영 pd는 좋은 pd다. 그런 의미로. 네. 오늘 또 얘기가. 오늘 또 이제 또. 뭔가 되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저희 남자 중년 남자 둘이서 겸손해졌다. 맞아요. 고백을 한 겁니다. 겸손 고백담을 들었다. 나는 어엿이 여길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을. 왜요. 목소리 잘생기 묻어나시는데. 저를 어엿이 여기시는 겁니까. 그럼요. 여러분들도 어린애들을 주체적으로 대하고 싶다면 우리 모두 어른이라면 겸손해지자. 그럽시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예근혜 시원님.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이 태풍 속에서. 아 예. 그러니까 이 태풍을 뚫고 우리가 모두 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재밌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방송이 안 하다 하면 살짝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그럼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너님이 우리 집에서 숙식하면서 너무 놀아서 그렇습니다. 마편하다고 그냥 계속 놀고 있어. 대본스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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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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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